내 남편, 내 아들. 웃고 있지? 응? 웃고 있지? 응. 자, 우리 활짝을 쓰실게요. 시야 12개 정도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활짝. 다행이다. 자, 어머니 눈 뜨셔야 돼요. 오늘 작아져 그랬으니까. 귀여우셔. 자, 하나, 둘. 자, 어머니 또 부르셨다. 자, 활짝. 자, 어머니 조금만 더. 엄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네. 웃어야지. 즐겁다, 네, 오늘.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또 여기 또. 오늘 정말 머리도 예쁘고 곱네. 잘 나갔네, 사진. 우리 아버지가 말을 참 예쁘게 하시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진짜 사랑꾼이야. 자, 우리 한 것 더 찍을게요. 이쪽에 제가 가운데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여기 하나 사진 심고 싶은데요. 됐습니다. 자, 촬영합니다. 하나, 둘. 자, 우리 어머님 두 분 한 번 더 찍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좋죠. 자, 일어나셔서 한번 찍겠습니다. 커플 사진. 성함 한번 참으세요. 좀 다정하게 할게요. 자, 아버님 배 집어놓으시고.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좋아. 여기대로. 웃어. 아빠 웃어. 그렇죠. 아, 좋다. 싫네. 훨씬 이쁘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무슨 사진 찍으시려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뭐? 엄마, 뭐? 엄마, 뭐? 엄마, 뭐? 그... 장수 사진을 해야 하나? 아니면... 독사지? 독사지. 아이고. 옮겸을 찍자. 독사지. 그래, 그래, 그래. 좋지, 좋지. 응. 요즘에는 많이들 이렇게 찍으려고 하시잖아요. 음... 아, 뭐 괜찮네. 옷 색깔. 괜찮아, 엄마. 옷 색깔. 괜찮을 것 같아. 아이고. 우선 같아? 잘 나오고 싶어. 나는 사진이 저렇게 장수 사진이라고 그러면 괴미 있죠, 마음이. 아, 맞아. 맞아. 웃어. 그렇게 화나게 웃어.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었어. 스케줄 괜찮았었나? 괜찮게? 아니, 그... 놀러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좋은 일도 많아서 많이 있었지. 그런데 오늘은 정말 좋았었어. 용무소 갔다 온 것도 너무 좋고. 응. 수원해 준 것도 너무 좋았고. 응. 응. 우리 아들들 잘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해달라고 그러고. 본인들 하는 일 잘되게 해달라고. 77년생 10월 1일 조동혁이 탤런트 배우입니다. 우리 동혁이한테 좋은 작품이라서 진행될 수 있게 좀 도와주셔서. 우리 동혁이 도와주세요, 우리 동혁이 도와주세요. 오늘도 지켜줍소서, 같이 해줍소서, 함께 해줍소서, 도와줍소서. 우리 동혁이 좋은 배필을 만나서 아들, 딸 낳고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이고, 우리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네. 우리 동혁이 또 내가 유모차 태워서 다닐 때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너무 부러워서 그 애들이 안 보일 때까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혁이 빨리 결혼해서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도와주셔서, 도와주셔서. 아유, 속마음을 다 얘기하시네요. 안녕. 감사합니다.